아아 녹화를 안하고 있었어 쟤 이게 뭐야 까먹었네 깜빡 벌 한마리 면 어 만들 수 있는데 벌집은 많거든 에이 모르겠다 나중엔 만들죠 음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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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 저기서 자꾸 여왕검유가 나와가지고 역시 이 모자가 정말 배낭 끼고 있을 때 이 모자가 정말 최고지 일로와봐 전비야 웃어야 누갔어 왜 이렇게 쏟으러? 오! 아이! 야! 오오오오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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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먹을거 걱정은 없겠다 이씨 거미가 하도와나가지고 뭐..먹을거 걱정은 없겠다 야 삼..삼내나봐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staat 내가 아 line 아, 헤드리!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불 내면은 금방 다 탈거 같기도 한데 자 여기도 가 아 거기다 죽여가지구 오우! 야 너 오지마바 하나씩 다 죽이게 야 일로와봐 아우 미.. 미.. 미올게야 야 일로와봐 아우 미.. 미올게야 야 일로와봐 아이고 아이고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오우야아아아 나이씨 최소 좀 멀리다 둘걸 아이고 아이고 아하 나이스 오오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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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아아아아이 네이스 오지마 인마 오지마 체사 에휴 나무 아 잠깐만 도끼 어디갔지 왜이렇게 계속 따라오느냐 도끼하고 있네 으아아아 헉 아아 나잇시 으아어어허어허어허어 미처오르었다 미처오르었다 멀리 도망가보자 멀리 도망가 멀리 도망가면 안따라오겠지만 한숨자 한숨자면 안따라올거야 미처오르었다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따라오는데 아 저기 우리집인데 내 집인데 점령당했어 세마리가 저렇게 오니까 어떻게 할수가 없네 도망가보자 저거 어떡하지 나무를 하죠 아 나 배낭 어어 계속 따라가 계속 난 법하려 죽겠다 계속 알라면서 따라오는데? 저거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? 의자지? 너무 안이하게 생각났어 지금 어..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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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.. 가보다고 투구 겁나게 많이 만들어서 저걸 처리해버리죠 그냥 그냥 마.. 그냥 맞장 뜨죠 자 일단 그러기 위해서 나무 큰 것만 아예 야이씨 뭐 나무가 큰경이네 얘네들 버파로 다 끌어다가 죽을까? 계속 따라오네요 계속 가보단 3개 만에 들어가 두루루루루루룩 야 어디좀 와봐 아..오케이 뭐 일단 벌릴거 버리구요 그리고 어.. 어.. 계속 따라오네 아냐아냐아냐 그리고 자 하나 더 만들구요 나 해보자 우어어어어 우어어어 ㅋㅋㅋㅋ 야 a..이거 너무하다 저거 지금 하나 하나가 없어요 지금 하나가 죽었다는 서브인데 그러면 투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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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 고기는 이거 하나가 죽었다는 소리데 투구를 쓸 수 있는데 투구를 쓸 수 있으면 야 쟤네들 어떻게 죽일 수가 없는데? 쟤네 죽이려면 화약 화약 아 완전 거미들의 세상인데? 못 짜지? 계속 쫓아올 것 같아요 무서워 죽겠어 지금 화약 같은 거 못만디고요 어? 잔다 야 벗어봐 해보자 한 마리만 있는 것 같은데 후워عد 한인 소아 벗어바떠떠떠떠떠떠떠떠떠azar 툴보드랑 싸움을 시킬까? 툴보드랑 싸움을 시킬까? 툴보드랑 싸움을 시킬까? 툴보드랑 싸움을 시킬까? 아 근데 초보도 다... 자 일로와봐 뭐야 이거 어디갔어 야 어디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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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툴보드랑 싸움을 시킬까? 일단 일단 일로오라고 하구요 어 나 잠깐만 나 횃불 어디갔지 툴보드랑 자 화공을 쓰죠 화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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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끝 인사 especie 그냥 내일 어이없어 배낭 어디갔지 내꺼? 하룻밤 자구요 잠깐 가보시고 좋게 가보 어 멀리까지 도망가자 저기까지 멀리까지 도망가자 아 저기 답이 없네 저기 저기서 어 집 틀라구래 둥지 틀라구래 둥지 아 아이씨 아 오지마 나 좀 바빠 좀 수비 많은데서 화공 썼으면 다 죽었을텐데 아까 보니까 다 죽더라구요 아이씨 그냥 아이씨 아이씨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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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미지 두개 다 지었다 가자 됐네 됐어 아아 정말 상대하기 어렵네 아.. 멀리 도망가면 되는구나 아.... 멀리 도망가서 아.. 이거 여기서 잠깐 버리고 야 이거 그래도 많은데? 어어어 아, 기도 아, 기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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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물고기만 아주 그냥 미친듯이 많을 것 같아 아 오오 황가득이네 어.. 여긴 거 없네.. 가발.. 오오옹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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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다 힘들어 아.. 다.. 다.. 드디어 다 처리했네 아우 배낭 어디갔냐 이거는 불 일단 일단 먹을걸 좀 만들자 와 잠깐만 깜짝이야 빨리 아 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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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썩어있는거 아니야? 썩.. 아 썩을만한게 없구나 나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다 이거 놓구요 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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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. 헛, 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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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이. CHOE. 아아. 뜨거웠네.. 예.. 한 마리 세 마리 나눠서 하니까 정신이 없네 아 여기 조금 더 정신이 없을거에요 여기 아까 내꺼 이거는 이것도 있었어? 아 여기도 정었네 정말 많긴 많았구나 정말 많긴 많았네 정말 많긴 많았네 어?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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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털도 하녹콤이네 하녹콤 야 나와 와 널 다 죽을게 아 이게 거미들라면 아주 그냥 진력이 난다 이제 야 나와 와 야 뭐라구 나와 야 이거 빨리 없애 아휴 이런걸로는 거미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야 어 잠깐만 지금 그 소리가 나거든요 그냥 하운드 소리가 빨리 갑옷 만들어보는데 갑옷을 빨리 하나 만들죠 네 이케 아, 다시 마이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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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자 자 자 구속 수 흥 이 쐅 아 으 으 으 으 와우 오케 하아 아 왜 신 bisa 오세요? 아...아니..저기..잠깐만 여기 사와나 또 떨구는게 있었죠? 이것도 떨어놨었죠 아 아까 싸우는데 아주 그냥 뻘찌스 했다 뻘찌스 다운 아멘 아멘 빨리빨리 만들어져라 야 저기 한번 통과하려고 그랬다가 그냥 그냥 뼈도 못 줄이고 죽을뻔했네 자 황금도 가져가구요 아멘 아까 벌꿀 하나 나왔었는데 꿀 헤이 벌꿀 버라 책으로 한마리만 얻으면 되는데 한마리 멀 아까는 한마리 나왔는데 아이고 이것도 이것도 없어야겠다 어 나와봐 여기 있는건 다 없어버리죠 아 여기 꿀잡는건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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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빨리 자라지 여기는 빨리빨리 죽어라 끈질이놈들 어 여기도 있죠 다 없어여 다 싸아악 다 없어여 다 없어여 아 아 아 아 상이 1%짜리가 하나 있네. 상이 1%짜리가 하나 있네. 상이 1%짜리 않는 것 같은데.. 상이 2%짜리 생각을 합니다. 상이 1%짜리 상이 2%짜리 상이 1%짜리 상이 2%짜리 상이 2%짜리 상이 2%짜리 상이 2%짜리 지금 거미줄은 뭐 거의 널리고 널려서 너무 많아가지고 거미줄은 거미줄 많으면 좋죠 자자 아 오 여덟아 오 열 열 열 열 열 오우 포기 포기 아 버라모리 잡기가 이렇게 어렵냐 아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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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벌 한 마리 잡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아 아 아 아 매입 아 아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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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나무도 통나무 가부 한 두개 더 만들고 맛있지? 줘 줘 줘 줘 줘 줘 줘 줘 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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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되면 애들이 들어가니까 자 일단 한명만 끌어내서 쟤 두마리니까 감당을 못하겠더라 아니요 mois 며궁에 빨리빨리 죽어 빨리빨리 죽어 빨리빨리 죽어 빨리빨리 좋아요 일단 순조롭네요 계속 오오오 야 나 이거 공격해 나 이거 썼는데 그렇지 그렇지 아 잘한다 잘한다 공격해 공격해 어어? 어어? 그렇지 그렇지 잘 공격한다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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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우리 편인줄 모르겠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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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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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까보다 더 심한데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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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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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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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스터가 ㄲㄲ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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ㄲ 어 체스터가 그게 되게 하고 그 그 타겟팅이 되게 하고 체스터가 죽으면 쟤네들은 어 다시 그걸로 가겠죠 잠도 모르고 정신력을 좀 채웠어 자 여기 하나 있는데 지금 음... 어? 빨리 가서 그 야 박아라 땅에 빨리 쟤네들이 그걸 해야지 땅에다가 그 해야지 어 일 좀 할까 태워품만 써보세요 빨리 집을 지어야 내가... 여기서 텐트 하나 만들어서 이건 또 뭐야 지금 세번째판이에요 버리자 이거... 텐트를 하나 만들죠 나뭇가지가 좀... 여기서 텐트 하나 만들고 자 이렇게 텐트 하고 했으니까 이거 지들 집 지었겠지? 어 집 아직 안 지었네? 아 집 좀 빨리 지지 아이 저... 괴물딱지같은 여왕 거미들 음... 또 없나? 당근도 없나 당근? 아 아직도 있어 아 아직도 있어 아... 저기 두 마리 있는데 두 마리가 그냥 두 마리가 아니라 쫄따구가 많아가지고 쫄따구가 많아가지고 음... 쟤는 언제쯤... 짐을 지으려나? 아 죽겠네... 씨... 소요? 소 어림도 없어 얘네 금방... 금방 전멸당해 금방 아까 한 일곱마리인가 여덟마리 하고 여왕 거미 두 마리인가 한 마리인가 하고 싸웠는데 소... 일곱 여덟마리가 한 이 정도 물이 되는 애들이 이 정도 물이 되는 애들이 이 정도 물이 되는 애들이 순식간에 그냥 다 먹혔어 털만 남았어 털만 털만 흠... 자 일단 어... 내 봉거지에서 지금 왔다갔다 거리고 있기 때문에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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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볼만 한데... 한 마리는...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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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지금 한 마리가 아닐걸? 흠... 뒤에 또 있지? 오케이 그럴거같아 한 마리만 한 마리만 끌어내서 일로와봐 옷은 아이고... 어이구... 아 뭐 개불.. 안되잖아 어어어 오오 야야야야 창이 없다 창이 없다 복이 없다 아이 근데 배량 어디가지? 어우 저기있네 무기를 만들어야 돼 아 무기가 없네 미스크림 갑옷이 나 가능하지는 않을까 오 갑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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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% 남았어요 아 내 갑옷도 오오오오오 이거 소용없어 그래.. 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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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 하아.. 아아.. 으아악.. 흐아악.. 쯧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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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나무.. 아아.. 쯧.. 큰일 났네.. 봉거지 가서 지금 먹을 거를 지금 조달해야 되는데 먹을 거 없는 게 문제야 당장은 봉거지 개살이 좀 떨어졌어야 되나? based on different types of objects 먹을 걸 좀 많이 만들어가자 빨리 빨리 다 알아 돼지 꼬리도 오오오오 오케이 다 자리 잡았어요 자리 잡았어 잡았죠 자 쟤네들은 다 죽여버리죠 자리 잡았으면 끝났어 자리 잡았으면 끝났어 자리 잡았으면 끝났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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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자리 잡았으면 끝났어요 자리 잡았어요 자리 잡았으면 끝났어요 정렬 거미줄은 몬스터고기는 생고기 주면 안 먹어요 몬스터고기는 다른 고기는 먹는데 생고기 주도 몬스터고기는 처음으로 애들 한 번 다 죽이소 이리 왔네 여기 가방 가지고 다니면서 죽이소 가방 가지고 다녀도 그게 그거구만 자리가 없네 음 잠깐만 던져놓고요 체스터를 체스터가 아직 부활이 안됐지 그럼 놔두자 이리와 체스터 부활했다 체스터 부활했으면 체스터 데리고 다니는거지 체스터 비 horse 체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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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왕개미가 이 조그만한 고치로 변하다니 여왕거미가 훨씬 상대가 까다로운데 나왔냐 어... 또 또 있을텐데 어 이거밖에 없어? 나머지들 어디갔지? 뭐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 있겠지만 어딘가 있겠지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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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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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죽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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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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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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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싹 다 정리한 것 같은데 그죠 체스터 왔겠죠 체스터야 와라 아 아직 안오네 아 저거 시끄러워 죽겠네 이것도 시끄러워 죽겠네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어? 어?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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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해도 안 되는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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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러해? 에이 어쩔 수 없죠 에이 뭐야? 자 에이 시끄럽다 시끄럽다 아 이제 좀 조용하네 벌! 벌 미친듯이 시끄럽다 이제 일단 먹을거 좀 챙겨 오케이 멈출 수 없네 아 이렇게 아 아 어이 여섯 개 딱 통나무 가부 두개 만들건데 여기 19개 이렇게까지 하나? 나와라 다 싹쓸었죠? 없지지 않았네 아따 깔끔하다 저기 또 있네 겁나게 많네 아니 잠깐만 야 야 잠깐만 참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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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야 되는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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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! 모기소리가 나네? 되게 작은.. 음..어디로 가야될까? 여긴 막다른 길이었군요. 오! 벗어 아이고! 늑돌이네? 어휴 여기 진짜 거미가.. 음.. 여기도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.. 어 이건 뭐야? 어? 좋아좋아좋아 음.. 딴게..먹..먹을 거니까? 여기 어디있단 소린데? 여기 어디있단 소린데? 와 오지마! 너 이씨 혼난다? 야.. 아이고 아이고 혼난다고 했지 내가 음.. 여기? 여기? 아아 여기있네요 틀었어요 저 이씨 혼난다 음.. 또 있을 거 같은데.. 네 맞아요 어드벤처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들으세요? 들으세요? 얼른 빨리 와라 겁나게 겁만 주고 쪼만한 애들 면먹으면서 빨리 죽어라 여기에 하나만 있을 있지 않을 것 같아 지금 지도가 아무리 넓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긴 빨리 뜨는게 상책이다 야 너무 많다 범위드 여기 얼마나 큰거야 여기서 세개를 구해야되는데 하나 구하고 두개 남았죠? 이걸 거미를 꽉꽉 막아놓은 이유가 있었구만 넓게도 너무넓고 야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넓기도 너무넓고 넓기도 너무넓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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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여기 만 있으면 말이 안되요 아마 으 밑에로 저 위에도 지금 연결되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연결된 곳을 찾아야 돼 아 없을 것 같다 인제 이쪽으로는 이제 맥이 끊길 것 같은데 어우 여기 당근이 어우 땡큐 바리 왕키즈 안 돼 오지마 연마... 가방 들resent 저걸로 가봅 거미들의 천국이구나 여긴 악몽인검의 고대세트 들고 고대세트상 갑옷 4개에 투구한 2개 악몽인검은 6개정도 벨리가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지 어 잠깐 이쪽이 아니잖아 음 안되고 저기구나 그에뭐 그에뭐 야, 말도 안 돼. 야, 여기 있어야지 아, 반응 안하는데? 어, 반응을 안하네? 반응을 안해요. 아니, 이거 이상한데? 여기 없으면 이 넓은데 이 넓은데에 지금 하나 있다고? 말도 안 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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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니구나, 나한테 오는 거 아니었어. 아침마다, 래. 야, 반응을 안해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